성장 내식은 왕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리를 내는 사랑 그 노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우리 주을 빛사오니 내는 성령으로 인기하사 동경여 마리아에게 가시고 원리오 빌라도에 대해 고난을 받으사 십자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신고하시오. 성경을 빛사오며 고르르판 공예와 성도가 서로 보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빛사옵나이다. 아멘 찬성가 141장 찬성가 141장 백마인마 날 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가 주 날 비해 그대에 받으셨나 내 지은 죄 상상 내 지은 죄 고맙이 주 고맙이 지은 죄 왜 그린다 왜 그린다 그 사랑 부셔라 주시자가 못 받기 때 그 애도 빛고 그 나의 흥미가 이뤄서 당당하게 되었네 나 시작할 때 그린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고다 눈물 흘리고서 목 없는 주 바라 목 막에 그린 것 없어 이루만 씹리라 아멘 내 집을 부회로 서기를 만드신 김영준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송정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성찬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예수님을 기념하며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며 영원을 새롭게 하며 예수님을 기념하며 우리는 거듭나서 항상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변화되는 몸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성찬의식으로 말미암하소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기에 하여 예수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독 읽겠습니다. Among earth, some few America are here. That's why shortly, some of them I would have. That's why I'm beginning to show you. 성경 공독의 First Timothy chapter 11, 23 through 29. First Timothy chapter 11, 23 through 29.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란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신규 예수께서 잡히는 맘에 떡을 가지사. 국사과서 하시고, 그래여 이르세. 이것은 너희를 이루는 내 몸이니. 이것을 담아요, 나를 기도하라 하시고. 시국의 보안, 모두 같이 나를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자란은 내 피로 세운 것의 원약이니. 이것을 담아요, 하신 때마다 나를 기도하라 하셨으니. 너희를 이루는 이 몸을 먹으며 이 자란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구가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나만에게 먹으며 먹고 마실 때는 주의 몸과 피해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20, 28. 사람이 자리를 잡히고 그 죄에야 내을 얻을 것으로 이 자란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때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Next one is John chapter 6, 53 through 56.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백화가 주주소 주주소 너에게 이루니, 인자의 삶을 먹지 않으리라고 인자의 결을 마시지 않으리라 하며 너에게 이루니, 인자의 삶을 먹고 내의 빛을 마시지 않으리라 하며 영생을 맞았고 마지막 날에 이들아가 각을을 찾으시니 이 자리님, 내의 사는 상상되지 않으리라 하며 내의 빛은 상상되지 않으리라 하며 내의 빛은 상상되지 않으리라 하며 내의 빛을 마시지 않으리라 하며 내 하나님과하고 나도 그리하여 바라미 제목을 여기 비춰주시죠 오늘은 말씀을 말씀대로 받자 그랬는데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 먹자 그래서 시작 따라하세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 먹자 Let's eat God, the word of God, as they mean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today's sermon content means The meaning of why we eat Jesus Christ's flesh and drink His blood 오늘의 설교를 위해서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하나 간증을 해야 되겠어요 1700 초에서부터 1700 중기까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분은 10살 이만때 벌써 성령 받아서 집 근처 숲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기도를 하던 사람입니다 10살 이만때, 8, 9세때 그분이 20대 초반에 자기 외저우의 교회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뉴우일글랜드 노셀턴 거기에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처빙을 받아 20대 초반에 주의 할아버지 이름이 솔로몬 스타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던 대로 목회를 하다가 20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40대죠 그래서 이제는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러니까 그때 1700년대 18세기 아니에요? 1700년대 돌아보니까 100년 전, 그때서부터 100년 전이니까 1600년대죠 1600년대에 비해서 믿음이 많이 떨어진다 왜 그럴까? 하과국어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의 교인수가 550년 됩니다 돌아보니까 교회, 예배, 행사 제일 중하고 중한 것이 성찬식이다 성찬식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 모양이구나 그래서 할아버지 때 좀 느슨한 그 성찬식을 강화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선 그 교회는 멤버십을 줍니다 교회의 멤버십 교회를 그냥 다인다고 다 멤버십을 갖는 게 아니라 거기서 중생하는 자 거듭난 자에 한해서 멤버십을 줍니다 여러분 미국에는요 남을 추천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피 웨스트포인트로 아시죠? 웨스트포인트가 들어가려면 지금도 해당 주의 상원의 추천서를 가져야 웨스트포인트로 들어가요 그만큼 이 나라는 남을 추천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전화당 에드워드가 생기는 교회에 멤버십을 받는다는 것은 영예 중에 영예인 거예요 그래서 멤버십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성찬 침례를 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찬 침례를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구별하느냐 누가 그럼 거기에 자격이 되느냐 할 때 좋다 그러면 새로 멤버십을 받을 사람은 나와서 약 15분간 10분에서 15분간 간증을 해봐라 우리나 이 목회장에 대해 우리 계신데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간증을 듣고 담임 목사가 그걸 뒤에서 보고선 객관성을 가지고 아 너는 스피리추얼 퍼센트이다 너는 중세겠다 이래서 인정이 되면 멤버십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안에서 성찬 예배에 성찬식에 참여를 한다 그러니까 반말이 없겠어요 어찌하니 그 교회라고 염소가 없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뒤에서 이제 반발을 일으키는 사람의 주모자가 누구만 전화하다는 해둬야 돼 이종 사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반발을 해서 결국 1749년 1749년에 마을회의를 통해서 파이널리 마지막 목사가 하는 게 잘한 거냐 하고서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투표를 했더니 우리 묵사에 하는 게 잘못한 거다 왜 성찬식 도가를 해도 성찬식을 받는 중에도 거듭날 수가 있는데 왜 그거를 배제하느냐 할 때 전화하다는 애들은 잠시 잠깐 성령 받은 것처럼 하는 것도 그것도 부족하다 아 부족하다 아 부족하다 그래서 서로 반대의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분이 교회에서 나가게 돼요 그게 1900 1750년 정확하게 1750년 7월 1일날 이제 나가도록 결정이 되니까 고별설교를 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고별설교에서 전화하다는 애드워드가 90분을 설교를 해요 90분을 조막조막 따지는 거예요 거기에 예와로 어떤 재밌는 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도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다 알 수 있는 얘기다 네 해서 거기서 그만두게 되고 그날서부터 열흘간은 이제 나갈 준비를 할 습관이에요 열흘간 동안에 보니까 반대를 극렬히 하던 사람도 보니까 전화하다는 애드워드가 너무나 화평합니다 너무나 얼굴이 여러분 그걸 보면 성경에 스테파를 열흘이 생각할 겁니다 죽게 됐는데도 돌로 두드려 맞은데도 얼굴이 천사 같다고 돼 있잖아요 스테파를 전화하다는 애드워드가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만두고 월주민 인디안들에 가서 복회를 해요 그때서부터 1900 1750년부터 목회를 하고 58년까지 하는데 여기 프린스턴 대학에서 총장으로 초대를 해요 총장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은 아이빌리그의 모든 우수한 대학들이 하나님의 종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들입니다 다 많이 타라고 그랬어요 많이 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총장으로 취임을 받고 거기서 예방주사를 맞다가 그게 잘못되어서 이분이 타결을 하셨다는 말이죠 정확하게 1703년에서 시작해서 1758년에 타결을 했는데 55살에 가셨어요 허나 그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기를 1700년도에 1735년에서 1740년까지 제1차 대각성운동의 주역입니다 그분이 이 지구상에서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을 고르라면 그 사람을 고를 정도로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았잖아요 천재의 핍박을 받잖아요 헌데 우리가 디모드의 후서 3장 12절 세컨드 디모드 챕터 3.12 인패트 에브리원 who wants to live 가디리라이 will be persecuted 잘 들으십시오 예수 프리스도 안에서 경근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받고 안 받고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 안 받으면 썸띵으로 핍박을 다 받는게 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조나단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 알듯이 오늘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아까 본문을 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러 가던 날 밤에 제자들 불러놓고 성찬 예식을 드렸는데 드리면서 까지도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옥달아 죽는 거라든가 3일만에 살아난 거라든가 물론 또한 40일 지나서 성찬할 걸 생각지도 못한 겁니다 모른 채로 예수님의 성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이 성찬을 받을 때 아까도 말씀해 고린도전서 11장 27 28 29에 나옵니다 이거를 잘못 받으면 재앙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받으면 니 속에 새 생명이 들어온다 그리고 니가 영생한다 그리고 니가 예수 세컨드 커밍할 때 복음을 전하라 내 부러웠나 처음 부러웠나 그게 이것의 성찬식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성찬식을 장난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이거는 정말 절대절명에 마음을 자다줬고 우리가 비록 여기서 지금 분병한다 그러고 분절한다 그러는데 나는 오히려 그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분 성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는 것이고 또 그분의 피를 소위 성혈을 먹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걸 마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이 믿음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제대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만한 성도가 많다면 그거는 주님한테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바로 이 성찬식에서 좌우 말하자면 갈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특별히 오늘 우리 43차 우리 대한민국 장르의 합동 그로발총회 이를 드리는 마당에서 우리가 드릴 때 여기에 속한 아버지의 아들 따님들 모름지기 이건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우리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아버지에게 내 온몸을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귀한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아메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제가 살고가 좀 길었으니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우리 문재경 나오시죠 그ince 이예 들 Xiaops lang 여행 한번We여배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아버지의 예수의 살을 받아서 먹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게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고루고루 나눠서 먹을 때 아버지 우리 예수의 시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먹는 순간 아버지의 살을 먹는 순간 우리의 더러운 욕심은 다 없어지고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성체가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순간이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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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찬 기도 드리겠습니다 경기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히 죄인의 몸속에 아버지의 거룩한 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피를 우리가 다질때마다 우리 혈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알려주시고 감히 우리가 주님의 정으로 평생을 못 바치는 주님의 귀한 형들에게 도와주시옵니다 아버지여 우리 손에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할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총회 아버지께서 다 아시죠 여기에 속한 모든 아버지 아들 따님들 모두가 아버지 앞에 거룩한 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피도들여 온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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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가 495장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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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섭시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사가 우리 성총회, 산하, 노회, 모든 주교회 위에 귀한 사명 받들어 충성을 다하는 주의 종들 심령 속에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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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희